정말 오늘 3개의 대결이 펼쳐집니다. 수영과 아미, 이 대결 안 하는 이분들이 누구냐? 이분들은 씨름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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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3개의 대결이 펼쳐집니다. 우리 요원 2명과 가장 잘 먹는 씨름부에서 에이스만 2명 옵니다. 이 2분을 소개하겠습니다. 씨름부의 에이스 2분 나와주세요. 우후! 잡치기, 잡치기! 가리기술. 정신이! 각자 이제 본인 소개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22년 설날 장사대회에서 백두장사에 등급한 태양군청에 있는 씨름부의 최성민이라고 합니다. 나름대로 뭐 닉네임 있잖아요. 먹방의 교수, 이영자 뭐 이런 대면이. 저는 많이 제2의 강호동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. 안녕하세요, 저는 싫은 게 인구. 네? 인구요? 싫은 게 여진구라고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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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백급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은 선수 황찬섭입니다. 아우, 고맙습니다. 아니, 저는 개인적으로 최성민 선수 이렇게 봤는데 체격이 실제로 보니까 더 어마어마하게 해서 우리 먹보스가 뒤에 가려지는 그런 느낌. 여리여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. 혹시... 나를 숨길 수 있는 남자 처음 만났어. 진짜 한 번 해. 아니, 나 아예 가려지더라고요. 일어나 봐요. 아, 보세요. 진짜, 봐봐요. 영자 있다. 영자 있다. 영자 있다. 영자 없다. 와, 처음이에요, 형. 저는 궁금한 게 혹시 우리 보스의 공주 앉기 가능한지. 아유, 나는 어떻게 아유. 저보다 가벼워질 것 같아요, 충분히. 가능할까요? 네, 아예. 거뜬히 앉은 사람, 앉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. 거뜬하게. 다리 한 번 올려주세요. 간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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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줍니다. 내가 다 심쿵했어, 지금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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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등급 봤다. 장사다. 그럼요. 오늘 대결하실 분은 딱 두 분이에요. 두 분. 이분들은 혹시 돈춘이나 이분들이 운영하는 너튜브에서 보신 적 있어요? 네,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본인보다 백두 장사보다 더 잘 먹던가요? 아니면 나보다는 한 수 아래던가요? 해보면 제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체 몇? 이번에 그쵸, 통성명이죠. 최근에는 안 해봤는데 학생 때는 한 6, 7봉지. 6, 7봉지. 아미 잠깐만, 아미 잠깐만. 아미, 시애플에 먹었던 라면. 최고 정점 찍었을 때 17봉지까지 제가 먹은 기록이 있습니다. 6봉을 먹을 때 간식으로 먹는 거죠? 그렇죠, 입가심. 입가심, 입가심.